공감한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노후가 되면 나가는 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병원비라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1인당 한 달 동안에 지출하는 월 의료비가 평균적으로는 10만 6천 원 정도 됩니다. 그런데 70대 이후가 되면 얼마 정도 들까요? 1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?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? 30만 원 정도. 실비보험도요. 자꾸 쓰잖아요. 그러면 올라가요. 그렇죠. 보험료가 올라가요. 갱신형이니까. 정답은 33만 원. 80대가 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. 45만 2천 원 정도 드는 거죠. 노부부가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70대에서는 66만 원. 80대에서는 90만 4천 원이 드는 겁니다. 저희는 엄마까지 셋이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요. 그렇죠. 더 많이. 훨씬 많아요. 그러면 우리보다 1천 원이 드는 겁니다. 그렇죠. 감사합니다.